안녕하세요 예쁜남자입니다. 오늘은 메뉴가 차차론이랑 카르보불닭 준비했어요. 김치, 불김치, 이거 이름 더 잊어버렸어요. 오늘도 일하고 끝나고 와서 너무 배워봐서 두개 차차론이 두개 부탁하려고 준비했어요. 소고기 너무 맛있은 것 같다. tastes 너무 맛있다. 웃음 식그랑 같이 먹으면 좋죠. 맛있지? 여러분은? intervals 어느 하나 더 돌올릴게요 오늘의 식감은 감자와 눈이 너무 맛있어 물이 너무 맛있어 적당한 맛을 좋아해요 교수님의 마음이 너무 맛있어 셋이서 먹으면 더 맛있게 맛있어 칼이의 입안에 또 먹은 맛 진짜 맛있어 저는 고소한 식감은 사실 그리고 이렇게 잘 먹으면 Unreal의 맛은 온갖 수제인 제품! 좋습니다. 오전 그리고 이제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낼게요! 방금... 방금 초 amo 유명한 견뎌 고음 이번엔 고춧가루 치킨 음료 찐물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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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맘에 오징어 오징어 오븐에 겨울 겨울 뱃살 오징어 모짜렐라 손ечo 튀김 갓때맛 체납 멸치 맵다 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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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고추냉이 맥주라 근육 내맛 한입 정도면 죽음 다음은 콜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매콤한 국물이 아주 아주 좋아요 양념에 두 번 먹어도 맛있게 먹어야지 그리고 양념을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맵은 이 맛은 5분 정도? 예전에는 그치에 그치고 그러면은? 고맙습니다! 주먹밥 진짠 놓고 치즈볼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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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탕후루 껍질 갈 cu서chnitt 탕후루 이 떡볶이 너무 좋아요 이 떡볶이 다 먹으면 더 맛있게 먹었어요 소금이 너무 좋아요 고춧가루 탐이 벌벌벌 나요 너무 따뜻하게 먹어서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너무 배고파서 두개 두개씩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까지 마시고 다음에 더 봐요